짠 어쩜 이렇게 작은 얼굴이? 응 응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별빛 튀김 호두과자라는 게 있대 저 튀김만 먹지 말고 눈꽃튀김 호두과자도 있고 별빛 튀김은 무슨 맛이고 눈꽃튀김은 무슨 맛일까? 궁금하지 않아? 안녕 루야 맘마? 루야 맘마? 루야 맘마? 루야 맘마 우와 안녕 안녕 엄마도 여기서 찍을래? 짚나줘서 고마워 배울이 타는가? 짚나줘서 고마워 엄마도 배울이 타 하나 둘 셋 루야 됐어 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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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너네가 더 귀여워 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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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보다 착한 거인 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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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그날에서 여유를 즐기면 모든 사람에게 자연의 편안함을 만족하라고 말해주고 있어 루야 루야 멈칫 루야 루야 멈칫 멈칫 crec lem 웬 멈칫 짱파. 짱파. 뭐했지? 짱파. 야, 입하지마. 자자자자자자자. 바로 올라간다, 바로 올라간다. 나는 진짜 여기서 일찍 오고 이러면 좀 막 쉬고 좋겠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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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면 나 혼자 한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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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 좋아 루야 루야 느리다 느려 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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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